다아! 제가 여기에 1999년 2월 8일에 처음 왔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9,158일 째입니다 오늘이 젠장오 정장애리 우리의 정의 우리의 정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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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58의 정의 9158의 정의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알아요? 9168? 여러분이 알아요 제가 여기 1999년 2월 8일에 처음 왔거든요 台北 1999년 2월 8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이 9158의 정의 9158의 정의 오늘이 9158의 정의 정의 정말 정말 물건입니다 10158의 정의 과연 무엇일까요? 112 으어 으어 어 기름 아 이거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ну 아니 뭐 뭐 너 치파오 지파오? 집어 너너너너너끄 칩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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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아...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계속 메이트하고 이 랩이 정말 이 랩이 다가가가 부족해서 이 랩이 다가가 부족해서 We can We can do everything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월요일에 해가 뜨기 전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돼 머리 위로 비친 내 안을 바라다 보면 널 향한 마음은 이제는 묻혔지만 웬일인지 내게 더 다가갈수록 우린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지 언제 널 사랑해 이렇게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앞에 있을게 이렇게 약속을 하겠어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한 번 더 한 번 더 말했지 이제껏 준비했던 이제껏 준비했던 많은 말을 뒤로 한 채 언제나 네 옆에 있을게 다시 너 혼자 하냐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너의 곁엔 내가 있잖아 너의 곁엔 너의 곁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